아이유 레디 플레이디 둘 셋 아이유 레디 플레이디 안녕하세요 플레이디입니다 속은 속은 되는 내 맘에 속은 속은 되는 사람이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조금씩 내 맘을 물들이고 이런 감정이 저 뿐이라 어떤 부터의 뿐만이라 거기 남자들 이제 내게 시선 돌리지 너만 뻔히 본다고 무슨 탑이 나오나 어허 닌 새것 같다 랄랄라 어떤 상상으로 내겐 너 나 이제 내 남자 자신과 같은 데 너의 생각 없대 네 2011년도에 플레이디가 데뷔를 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데뷔했던 걸그룹들이 되게 다 달랐어요 네 니핑크나 달샤벳이나 스텔라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럼요 플레이디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경쾌한 브러스 사운드랑 마틴 느낌이라고요 중독성 있는 후렴곡이랑 생산된 편곡이 조화를 입히는 그런 곡입니다 ÇE linha 제가 예전에 2NB했을 때 같이 했던 그래서 제 친동생 같은, 가빈이가 블레이디로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축하하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가빈이가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블레이디 많이 사랑해주시고, 블레이디 가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ID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EXID죠. Yeah, you do as the moon. Refuge it. It, I don't wanna hear you. By the way, women come 동아. It all Opology and I'm Excuse me. I don't wanna hear you any part of your music case. I can't stop loving you. 다가와와와와와 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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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와 다가와와 조금 더 가까이 I can't stop là qui du 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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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블레이디가 조금 그 전에 블레이디가 좀 약간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멤버들도 다 많이 바뀌었고 또 준비한 시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꼭 많은 사람들이 블레이디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정지해답니다 조금 가까이 I can't stop loving you sc art from a pro ychrels